배달 가자 됐으 자 그렇다면 크아 이게 답이냐 자유 네 말이 되네요 적어라 뭐하는거죠? 이런 연출은 좋아 아 아 음 거인들이 우리를 더 시험하는구나 문을 만들어 주네 어어어 깜짝이야 여기야 뭐야 게이터야? 못 건너가나? 길이 있었나? 내려가면? 아 옆에 길이 있다 아들아 거인들이 쓰기엔 작아보이는구나 그니까 웃어 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나 쟤 너무 싫은데 저 마녀 웃기만 해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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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우리 아들 잘한다 됐어 또 이것이 저기도 뭐가 있고 일단 길이 보이면 가자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단벽? 단벽 아 여기 있다 오케이 감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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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우는 것도 너무 뭐랄까 좀 시원하지 않아 내가 못해서 그런 거겠지? 아니 그게 재밌을까? 길을 잃었다 퍼레이드가 아니 재밌어요? 그게? 내가 게임방송하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길을 잃었을 때를 재밌어 하시는 우리 섭구님들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 어 근데 되게 즐거워 하세요 재밌어 하세요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난 그게 아직까지 노예야 아니 뭐 좋아해 주시니까 나야 안심이긴 하죠 헤매도 재밌게 봐주신다고 하니 더해줄게 봐주실도 행복하게 죽인다 뭔가 그런 어리버리한 그런 느낌이 좋으신건가 그런거에요 베비님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쟤는! 쟤가 실제로는 길치는 아니에요. 일단 게임에서는 길치야. 아,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되면 짜증 나잖아. 완벽한 매력이 없어요. 가자 가자 흐잇짜 뭐하냐 아잇 에이 엄한대 썼다 오 여기가 반대쪽이구나 으 ㅎ 이런 거는 진짜 쓸데없이 고퀄 아닙니까? 이런 게 이렇게 부셔진다는 거? 그냥 나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나가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오브젝트들이 산산조각 부셔진다는 게 쓸 고퀄이야 잘했다 아들아 잘하고 있다 우리 아들 아 어디다 어디다 지냐 아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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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반대 방향은 길을 잘못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아까 있었던 그 반대쪽으로 도착했다 그 얘기야 아까 우리 저 저 빨간거 저거 저 반대쪽이었잖아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지 아닌가 미나미님 그 뜻 아니에요 진행이 되잖아 지금 으윗 아 흥 흥흥흥흥 흥흥흥흥 계속 이제 위를 어 그니까 건너 왔다는 뜻 어떤 랜턴이냐? 아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랜턴은 내 랜턴을 가면, 내가 이 랜턴을 가면, 이 랜턴을 가면, 이 랜턴은 뭘 생각해? 죽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면, 눈을 가면, 다 부셔진다? 어, 얜 안 부셔진다? 이런 거. 뭐야 이거, 인형뽑기인가? 광산. 인형뽑기인데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어요. 직계가 한쪽에 있고, 고정된 걸 풀면, 오우야야야. 밧줄이 바위 밑에 끼워버렸어요. 부주의한 짓이었다. 죄송해요. 이제 반항 안하네? 초기. 아하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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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또 마실 나왔네. 또 이 자식들. 또 마실 나왔네. 오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あ 됐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이것은 나가는 거구나? 떠날 필요 없어요 하는 거 보니까 나가는 문이구나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그래 놓고 이 자식이 오호라 이런 거 좋아 뭐야 브록 야 너 뭐야 아이고 이런 거 안 해 나중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또 뭐가 있다 던져 밧줄이 끊어져서 안되나? 밧줄이 끊어져서 안되나본데 잡숫고 밧줄이 끊어져서 안되면 밧줄이 끊어져서 안되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쓰. 지금이니. 으으! 하고 열릴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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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 되는것이다. 여기는. 아! 아! 위에 있구나. 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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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불.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럽다. 이건 또... 무시! 이거 뭐 미는 건가 본데? 오, 이거 뭐야? 이거 거인 아니야, 얘? 오, 얘야. 이거 뭐야, 얘? 얘는 또 뭐야? 아, 얘... 뭔가 있네. 얘 뭐, 공격하는 애가 아닌가? 가만히 있네? 얘 댕댕이인가? 뭐 댕댕이니? 댕댕이인가 봐, 그냥. 잡고... 이걸... 끌으면 되지? 뭔가 이렇게 진행되면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아주 멈춰있는 거 보다. 아... 여긴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만 가! 문 열고... 흐- 저 힘은 좋지 그래도 신인데 명색이 신인데 비록 그 그리스 본동에서 여기잖아 지금 문 열린 데가 여기잖아 그리스 본동에서 지금 북유럽 일동으로 이사 왔지만 그래도 신이다 뭔데 이렇게 미루야 여기 여긴 또 뭐야 저거 어떻게 해야되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는 베베님 밖에 없고 카카오티비는 미나미님 밖에 없고 스로님은 계신가 아직 미나미님이랑 스로님 계셨는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저도 있어요 저도 아직 살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줘봐 폰으로 낙서하고 있었어요 리조 님도 아직 살아계시고 전제가 없는 치킨도 있어요 저도 보고 있어요 이거 막 다 나온다니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주면 숨어있다 다 나와요 저도 있어요 저도 아직 있어요 읽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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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데 하나는 오투 어? 뭐래 드워프 펌 어? 이런 애들 괜히 나섰다가 아직도 나 공격한다고 뭐랄까 오톤 전형으로 찾는 길을 찾으러 가야겠지? 뭐야 결국 지금 제자리로 온거야? 아 오톤 전형이라 그랬다고? 롯을 그 밖에서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 밖에서 그 밖에서 그 밖에서 가야겠지 두고보지 아 복잡해 이거를 어떻게 빼내지 어떻게 빼내야 될까 자 의견들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맘껏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 빈대로 올라가라고 했잖아 빈대가 어디지 저건 뭐지 그리고 다 부서요 현명하다 빈대가 어디야 너 뭘 보고 얘기한거냐 아들아 이정표 좀 찍어줄래 어 여기 뭐야 이거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어 잠깐만 여긴 뭐고 여긴 뭐고 아 이거를 더 끌고 오는건가 문이 열렸으니까 그렇지 아 날 왜 얘를 그냥 주차만 시켜놓고 움직일 생각을 안했을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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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점프할 수 있나 아냐아냐아냐아냐 여기서 여기 점프가 되지 어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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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리고 내리고 이거 내리고 이거 내리고 요거시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말도안됐데 말도안됐보이겠지 behaviors 애아빠는 힘이 으잇자 됐다 어 또 뭐가 오오오오오 우유우우우우우 어 아니아니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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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쇠배달 사장님이네 진짜 어이 사장님 아 사장님 제가 농땡이를 칠라고 친게 아니구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 제가 갈라고 했는데 갈라고 했는데 사장님 옆구리가 결리신다고 어이 사장님 왜 그러세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은 월급비라 올려주고 월급비라 올려주고 부려먹던가 이놈이 시키야 니꺼문데 니꺼문데 최저시급도 안지키면서 나를 노예지급하면서 부려먹고 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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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꿀밤이나 먹어라 꿀밤이나 먹어라 허우 줍줍 뭐야 이거 좋은거야 좋을까? 좋을까? 안좋을까? 아 이런건 나중에 나중에 판단하자 어 뭐야 또 아이 진짜 줍줍하는데 지금 오 뭐야 얘네 얘네 뭐야 내 몸이 불탄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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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보스가 사용했던 그거구나 효평론 안좋아보이던디 짜식들 쭙쭙하고 있는데 오 전설 오 전설 오우 아 다섯개를 모아야되는구나 흐으 어디갔어 이제 여기있다 아 뒤다가 맞았어 걸렸어 야 니가 아까 이거 안건드렸으면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그냥 돌려서 했으면 바로 끝나는 것이었잖아 아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고정하지 여기구만 아 이거 아니잖아 그런 다음에 뭘 해야돼 이거 드는거 아니야? 아 찍게 매달리는거야? 아 아 고래요? 헐 히히 천잰데 나는 왜 그 생각은 안했지? 뭘 저기다 갖다 놔야 된다구 생각했지 왜 음... 민호윤이 은근천재여? 뭐가 안뜨는데요? 매달리는게 안뜨는데 아니었다 나 내 생각은 이것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얘를 계속 쓰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토끼를 소환한다 자아 전부터 끝까지 얘를 계속 이용하는 거였네 잔소리와 칭찬을 번거로워하면서 아빠를 다룰 줄 아는 놈이야 아빠가 까막눈인 것 무식하고 힘만 센 거 잘 알고 아주 그냥 다룰 줄 알아 아빠를 한번 속을 긁었다가 칭찬해줬다가 감정에 한번 호소했다가 도착했다 사실 스토리가 진행되니까 재밌네요 헤매는 것보다 뭔가 진행되니까 재밌네요 음 저거 띄우는 거 아닙니까 저거 롤우로롱 롤우롱 저거는 가사야 가사야 갈 길이 멀다 풍등이 많이 하죠 중국에서도 하고 가사야 롤우로롱 롤우로롱 가사야 조심해 똥똥똥 똥똥똥 야 너 언제 넘어갔냐 으잉? 깜짝이야 으잇! 으잇! 뭐야 엉, 어어우 으잉 아 아 붐 뱀 아 아 아 진짜 아 거슬리는 것들 거슬리는 것들 거슬리는 것들 흐흑 아 뱀 흐흑 아니가 보네요 아니 정원 초갑니다 내려주세요 아직도 남았네 이게 더빙도 좀 대화하는 씬이 따로 있고 이러면 좋은데 실시간으로 계속 실세없이 말하니까 더빙하긴 타이밍도 못잡겠어 또 제 게임이 더빙하면서 하는게 꿀잼인데 귀찮아 너무 말이 많아서 읽지도 않아 막 하다가 지휘 지휘 아, 도끼. 아, 도끼. 아, 도끼. 아, 도끼. 예예? 그것은 최종. 저것은 최종. 최종. 아따...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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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소리를 지르고 있... 이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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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어따가 쏘고 있어? 어? 왜 안맞지? 됐스 이제 좀 싸우는 것도 시원시원 해진 것 같은데 그쵸? 아까보다? 아샤 왜 이럴까? 모르겠네 다시 죽을까? 당연히 고고 네, 이제 준비되면 그렇다고 자막이 큰 것도 아니고 헌트 좀 키워주지 음? 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 또 와 또 와 우쌨 이이이이 못무요어 오오 corr 차차 아,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짐 객을 아하 아우 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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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ás... 아! 아이고 아이고 쮑쮑 쮑쮑쮑쮑쮑 야샤아 알았다, 똑같은 연출 몇 번씩이라는거여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겜방 끝나면 남은 자메이카 하나 더 뜯고 자야겠다 무언가 바뀐거 같다 했었지 무언가 바뀌었고 이제 우리집은 안전하지 않아 우린 다시 위협받을거다 그리고 넌 훈련을 계속해야되지 영화 어제,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이지 이제 해피 데이스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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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야, 우야, 우야우야 우야, 우야, 우야 오야야, 우야 오야야 아 아까 그거 쓰지 말걸 이거 어떻게 막아 아프다 요오오오오 날개는 없는데 먹는거 아니야 먹는거 아니야 한 번에 먹는거 아니야 으오오오오 이거나 먹어라 이놈아 아 이런 연출 좋다 와우 어 깃털 뽑힌당 날개 같다고 어 뭐 떨어뜨렸어 파괴 수정 수정과 전기의 반응으로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라구요 아 여기 써있구나 파괴 수정을 줍는다 L2를 길게 누르고 R1으로 아하 이걸 주워서 밀게 누르고 이걸로 던져서 터트린다 오키도키용 너무 눈에 안띄어 글씨가 퐁이요 퐁이요 오였다고 벌써 4시야 게임하면 시야가 극도로 좁아lle 흐허헣 맞어 원래... 원래가 제가 시야가 좀 좁은가봐요 방송할 때도 그렇고 사실 방송할때야 그나마 눈앞에 보이는 데다 채팅 놓고 하니까 자막 좀 보이게 써라 쟤 또 뭐 먹는다 지지 먹는다 또 또 지지 먹어요 또 왜 안되지 왜 반응이 없지 왜 내꺼 안맞는거 같지 내가 할수있는 일은 뭐지 지리는거 못보셨어 어어어어 입 벌릴때 입 아이 왜 안벌려 오 좋아 지금 좋았어 입 안벌려도 되는구나 어 죽었어 벌써 죽었어 벌써 죽은건 아니고 뭐지 왜 자지 아 여기 뭐 있다 뭐가 여기 있다 뭐가 여기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오오오오 우우우우우야야야야야 아아 아아아아 뭐야 아유 뭘 좀 할라그러면 맞고 아하아 맞고 맞고 잡고 던지고 이놈아 뻥이요 왜 뻥 안해 맞고 잡고 제가 지직지직을 해야되는데 지금이니? 안잇니? 언제 이걸 던져야되는거야? 그냥 싸우는건가? 그냥 싸우는거였네 에이 저거 던지는게 아니고 어구 아 이럴때 던져야되는데 우와 지금 지금 불 들어갔을때 전기들어왔을때 어 전기 없어졌어 지금이니 지금이니 어 왜 안 터져 저거 하기 전에 터졌죠 저거 지금 방금 터졌죠 너무 멀었어 지금이니 어 왜 때가 있나 입 벌릴 때 입 벌릴 때 가까이서 가까이서 입 벌릴 지금이니 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입 벌릴 때군요 어 아잇 후후후후 너 입 벌려보시지 아아 컴온 컴온 아 지금은 팔 아아 오오 오 체력 체력 어... 됐어. 흐엥! 오 마이갓, 유 다아이! 발 쳐야되는데 아, 너무 오리보려했다. satisfied 피하고 오 이 충격파 지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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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퉤 퉤 퉤 퉤 으얘엘 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 지금! 지금! 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먹으러 왔는데 먹으러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막고 때리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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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달려가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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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оть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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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사바사! 아아 사바사 잡아서 어 야 던졌는데 던졌는데? 와아 너무 어렵다아 그래도 이어서 해준다 다행히 혜자다 그래도 그래도 처음부터 안해서 너무 혜자다 맞고 흘려가서 아아 맞고 던지기 기술은 안 통하네? 던지기 기술은 안 통하네? 오오의 던지고 던졌는데? 이어 으흐 던지고 아아 어 왜왜왜왜 아 내가 손에서 들고있다 터진거라구요 됐어 터졌어 나우 지금 극으으으으으으 찍어 찍어아 인형뽑기!! 겁나 큰 인형! 성공... 입숭니다... 떨어져 유... 여기까지.... 아무도 용을 죽인 사람이 없었는데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착각한 거다 용이 우리 길목에 있었을 뿐 아무리 부정하셔도 저를 구했잖아요 그렇다면 보답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뭐예요? 걔 화살을 약과 만든 화살 네 도끼나 강화해 주지 아니 뭐야 자루에서 자루에서 겁나 큰 거 막 나와 응 별거 다 나와 뭐 이런 것도 해라 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배러고있어 시원이 없다 저 형의 이빨이 필요합니다 용도살자 자 자 임플란트 합니다 아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F 야아 그러니까 내 이가 더 아픈 것 같아 전격화살 파괴수장에 발사하면 근처에 있는 세계수의 수액장애물을 파괴한다 이야 점점 다뤄야 할게 너무 많아 저에게 희귀가 애호박 utions 존 Pra Jacques 고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